아, 누가 자꾸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가현이 친구 현아입니다. 오늘 현아 메들리 한 분 준비해봤습니다. 갑자기? 빰빰빰빰빰 어어어어 어어어어 체크 어어어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상준, 상준은 너 저랑 어울리지 마 아, 뭐 어때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진짜 간만에 찾아뵙게 되는데 뭘 간만에 찾아봐, 처음 봤는데 오케이, 오케이 자랑하는 게 뭐냐면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번 거지 그 협찬을 받았는데 이건데 이거 한번 써 모르겠어요, 지금 약간 약간 엠티가서 지금 찾기 게임을 해도 될 것 같다고 지금 제가 모자를 쓴 건지 모자가 저를 쓴 건지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약간 보면 약간 여자 치마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그럼 안 쓰면 되잖아 오케이 오케이, 셀럽들만 배운다는 진짜 모래 그림 그리기를 제가 여기서 최초 공개할게요 아니, 그러니까 누군데 여기 와서 최초 공개를 하냐고 오케이 최초 공개, 오케이 오케이, 조수인데 밥이에요, 조수인데 쌀밥이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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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 아, 지금 이게 뭐야? 남의 집에 이게 뭐래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약간 아니, 원래 여기에 그 딱풀을 발랐어야 되는데 제가 그 챕스틱을 바른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가 약간 씨름장 같기도 하고 약간 해수욕장 같기도 한데 아니, 지금 약간 이거를 씌우면 지금 약간 여기서 지금 파라솔드 같은 느낌도 나고 여기서 왠지 헌팅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잘 모르는 걸 왜 자꾸 하는 거야? 잘 모르겠어요, 진짜 빨리 꺼져 오케이